하어로 스타링 새롭게 선보인 신인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 만에 지속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험하는 과정이고 넷이 모였을 때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셋. 그리고 부장하는 AUTO 그로서 seres 안으로 감사드리고 될 Yasmin에 민지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